오케이 이번에는 조선의 창... 어 조선 창승병 480명 VS 어..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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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ok 어... VS기기 가문에 어... 뭐냐... 야마부시 어... 300명의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덱 차이로 봐서는 야들이 엄청 세긴 한데 별일 있겠어요 뭐... 뭐 알 바인가? 가자! 어 생방 워킹데드 아노 다 보면 됩니다 어 유튜브에선 다 보면 돼요 뭐 그런걸 생각하고 있어 다 보면 되지 가자! 어 난 셋 다 아주그냥 난 멀티체 스키으로 다 보면 됩니다 오 멋있다 생각보다 멋있는데? 생각보다 멋있다 야들이 300명 이거 저기가 450명 아 480명인가? 여기가 480명 여기는 300명 480명 무휘해서 300명 하지만 질은 야들이 훨씬 더 세다고 나와있습니다 어 그 뭐냐 뭐 지금 생산비용은 똑같은데 공격력은 야가 훨씬 높더라고? 어? 뭐 말지 뭐 누가 이길지 매우 궁금하구만 야들 갑옷은 그냥 천무장 끝인거 같은데? 야들 갑옷은 그냥 천무장 끝인거 같은데? 자아 샘바이 가자아아아 축창 축창 쇼군은 빨리감기로 보는게 아니야 어 쇼군은 전 싸우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거기 때문에 어 누가 쇼운을 빨리간길 벌립니깐 어 게임을 즐길줄 알아야지 야 진짜 무슨 흰색하고 빨간색인데? 이래보니까 오호호호 막 날라댕긴다 아니 업데이트는 아직 안됐습니다 네 결과는 뭐냐 해커의 난입 감사합니다 우왕 어 결과는 해커의 난입